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총선을 치를 때 경선 과정에서 항상 보이는 일종의 공식이라든가 경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김어준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통상적으로 경선을 치를 때 현역 의원이 원의 후보보다 유리한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분석가들은 김어준이라든가 그의 여론조사 업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현재 김어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거의 150만 명에 달하고 누적 조회수가 3억 7천만에 이상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이라든가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친명 인사들을 대거 출연을 시켜 비명계 의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고 친명 지도부인 정청래가 이 프로그램의 단골로 출연하는 출연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리고 정청래는 해당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내 상황을 전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으며 특히나 지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진 이들에 대해서 거의 뭐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쏟아냈는데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은 사실상 정청래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고정 출연자인 안규령 민주당 상금부 대변인도 이번에 서울 도봉갑의 전략 공천을 받았으며 안규령 같은 경우에는 도봉고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경쟁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를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는 김어준의 구독자 148만명을 전체 지역구로 나누고 유튜브를 잘 보지 않는 고령층이라든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한 지역구당 최대 만명 이상이 김어준의 여러 시청자로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들에게 방송에서 수박개기를 지시하면은 이길 수 있는 비명계 의원이 몇 명이나 될 수가 있겠는가라면서 한숨을 쉬었으며 현재 민주당의 공천 상황은 이재명의 정치적인 효능감과 친명 유튜버들의 경제적 효능감이 결합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민주당에서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들 친명계 쪽에서 믿는 구석은 결국은 유튜브 쪽에 상당히 쏠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도 일명 찐명이라고 불리는 친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홍보를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김어준의 방송에 몰려가가지고 김어준을 찬양을 했고 그가 당 밖에서 나라를 구했다는 등 총선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등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김어준의 방송에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린 의원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았거나 공천 과정에서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나 정청래고 윤건영이라든가 강선우라든가 김용민이라든가 김남국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번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겠죠. 아무튼 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김어준의 영향력이 민주당을 자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방송만으로도 그동안 민주당을 쥐고 흔들었는데 이제는 무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업체의 꽃은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원의 인사를 경쟁을 붙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친명 띄우기에 나서고 있고 여론조사를 이용을 해서 비명계를 찍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윤영찬 의원이 있는 경기 성남 중원에 친명계 현근택을 붙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대표적입니다. 현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논란으로 인해서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은 김어준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뿌리고 있으니 김어준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일종의 지령이라든가 시그널로 받아들여 김어준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밀고 있는 후보에게 더욱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박시영TV라든가 이동형TV와 같은 다른 친명 유튜브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이동형TV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박들이 싫으면은 현근택을 밀어줘야 한다라는 이런 제목을 달아서 방송을 하고 친명계 인사들의 노골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구독자 5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박시영TV도 자신의 방송을 무기로 고액 총선 컨설팅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다 보니 민주당 지도부가 띄우고 싶거나 또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띄우고 싶어하는 원예인사들이 현역 의원들을 압도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원예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것을 대가로 후원을 한다라든가 컨설팅 비용을 내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보면서 네티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편에 서거나 아부를 떨었던 인물에게 공천을 주는 모습을 보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 법이라는 이런 조롱성 게시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은 서영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자신이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 외에도 한준호 역시도 이재명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박갈기 운동을 권했던 대표적인 민주당 인사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흐느끼면서 읽었다라는 자신의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걸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변인인 강선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단식 투쟁을 할 때 그의 옆을 지키면서 이재명이 춥지 않도록 이불까지도 제대로 덮어주는 이런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영상을 박제해놓겠다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강선우와 같은 이러한 매뉴얼을 좀 보고 따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가 저렇게 친절한 사람인지 몰랐네요. 항상 논평을 내거나 국회에 나와 있을 때 보면 화난 얼굴로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독소를 쏟아내었는데 저렇게 이재명의 2부자리까지도 챙기는 모습은 굉장히 낯섭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과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단식 투쟁을 할 때 자신을 방문하는 의원들이라든가 특히나 동조 단식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잘 챙기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명단 리스트 역시도 이번에 공천 과정에 상당히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번에 하위 평가를 받은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단식을 할 때 옆에서 무슨 바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겟딸들에게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박용진이 나가리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번뜩 듭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외모를 찬양을 한다라든가 코딱지를 파준다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참조해가지고 실천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오늘 안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향은 존중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아천꾼들만 생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시스템 공천인가라고 비판을 했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아첨을 하는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의 눈에는 예뻐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국민들의 눈에도 예뻐 보일지는 차기 총선 때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